2개의 선수 테니스 랜드는 타 브랜드에서 경험할 수 없는 새로운 테니스 라이프 스타일을 제시합니다. 코치진이 선수 출신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레슨에서 배울 수 있는 노하우의 퀄리티가 다른 것 같습니다. 테니스 랜드에서 주최하는 대회에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요.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친구들하고 재미있는 운동 약속 잡은 것 같았어요. 일단 시설이 너무 깨끗하고요. 인테리어가 좋아서 제가 테니스를 배우러 올 때 너무 즐겁게 오고 있는 것 같아요. 제 삶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. 테니스를 배우는 게 대세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젊음에 이런 화합이 잘 된다고 해야 되나? 테니스 랜드는 각 코트랑 상황에 따라서 디테일한 코칭 커리큘럼을 보유하고 있어서 지속적으로 레슨 시즌을 많이 상향 청주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코치님들과 전장님들 미팅을 통해서 회원님들에게 어떤 콘텐츠와 어떤 좋은 시너지 효과를 줄지에 대해서도 매일 해야 하는 부분도 좋은 것 같습니다. 테니스를 즐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져서 코치로서는 많이 뿌듯합니다. 지역적으로 지점이 확대되고 전국적으로 더 크게 성장해서 랜드가 해외까지 진출하기를 바라봅니다. 테니스 랜드를 만나면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실 겁니다. 테니스 랜드를 통해 업계 서비스 질 향상을 리드하고 더 나은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내외의 넘버원 테니스 브랜드가 되기 위해 도전하고 있습니다. 테니스 랜드의 성장을 지켜봐 주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테니스 랜드의 성장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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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